미국인들이 11%인 3,400만 명이나 되는 당뇨 환자들이 이용하기엔 비싸던 인슐린 가격이 파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해 고공행진을 벌여온 전체 처방약값 낮추기에 불을 지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400만 명의 당뇨 환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50만 명씩 당뇨 진단을 받고 있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인슐린 약값이 너무 비싸 당뇨 환자들의 30%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매점으로 약국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가 인슐린 가격을 기존 약값보다 적어도 절반 가격, 많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파격가로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주부터 릴라이온 노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슐린을 한 병에 72달러 88센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인슐린 가격보다 한 병당 58%, 101달러나 저렴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인슐린과 주사기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는 85달러에 88센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월마트는 밝혔습니다. 인슐린과 주사기 패키지 가격은 기존 패키지보다 무려 75%, 251달러나 낮아진 파격가입니다. 월마트는 인슐린 가격을 반값 또는 4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인슐린 제조사인 노보노어디스크사와 직접 교섭해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는 인슐린 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처방약값을 대폭 인하해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는 이와 함께 최근에도 매장 내 또는 매장 옆에 클리닉을 20곳에 개설하는 등 헬스케어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 클리닉에서 30달러의 연간 체크업,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덴탈 클리닉은 25달러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미 전역에 있는 4,700개 매장에서 이번 주부터 파격가의 인슐린 처방약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샘스 클럽에서는 7월 중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이외에 프라이클럽으로 유명한 코스트코 약국에서도 다른 곳보다는 매우 저렴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소매점들이 처방약값 낮추기의 앞장섬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잡지 못했던 처방약값의 고공행진을 멈추게 하고 현실에 맞게 대폭 인하시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월마트 이외에 프라이클럽으로 유명한 코스트코 약국에서